3월에 풀어줬고. 21년 3월? 네. 21년 3월에 풀어줬고. 네. 이때가 금지죠. 네. 여러분들 봐봐. 풀어주니까 이렇게. 공매도 금지. 네. 금지. 공매도. 일부. 공매도. 일부 풀어줬을 때가 21년. 21년 3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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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봐봐. 맞아 틀려. 음. 맞아 틀려. 뉴스 한번 뒤져서 봐. 자 여기. 보여줘 인터넷으로. 응? 네. 찾아보면 나오네요. 자. 보여줄 거. 응? 네이버에 금지 찾아보면. 네이버 구민 뉴스에. 응? 아니요. 제로에니 님이 아니요. 여러분들. 중요한 얘기야.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야. 응? 공매도가 영향을 많이 미치네요. 정말 중요한 얘기야. 음. 이런 거 체크해봤어? 여러분들? 어? 상원님이 맞아요. 생각을 안 했어요. 어? 네. 맞아요. 상원님. 응? 자. 공매도 규제 들어온다니까. 지수 올라갔죠. 기가 막히게 밑에서 들어오지. 그리고 기가 막히게 꼭대기에서 여러분들은 공매도 규제 풀어. 일부 풀어준다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그거 생각도 안 하고. 어. 맞아요. 처음 알았죠. 상원님. 저도 이런. 3,600이 가느니. 3,800이 가느니. 이런 생각은 식당한 생각을 안 해봤어요. 어? 이런 이런 시기에 맞춰서 방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거 여러분들은. 방송인들이 떠드는 거 봤어? 응? 음. 이거 얘기해주는 방송에 있냐고. didn't Louise. 귀여워. 좋아. 좋아. 지금 시작은 될 것이다니까. Sergio. 우리 같은 대 neben 후. Super atención. 이거 좀 Azerbay. 무슨 ă certo? 나는есь. 뭔 pledge이다? 수? 누구 câGoash. チャンネル.